여기를 막잖아? 어? 마트 끝은 막고 이렇게 해서 삐쑥 넣는 거야 우와 재밌겠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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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볼래 넣고 그치 막아서 막아서 여기로 옮겨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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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삼촌이랑 삼촌은 건이네 빨간 거 삼촌은 초록색 그래가지고 어? 누가 누가 많이 넣었네 보자 준비 시 시작 조호 이거 수빈 도로 편의점 아 진짜 힘들어! 힘들어? 건이가 좀 더 많이 왔다. 예이! 잘했어. 근데 이거 물 들었어. 착상에 물 들었어? 응. 어떻게 하지? 괜찮아.